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게 뭔지 아세요? 네 바로 찐박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생 너무 힘들었겠다 보면 너무 재밌었다 이 학생들 너무 불쌍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이 파란 불빛 여기 붙여주시는 여기에다가 쌓아나 놔둔 청은 화분 카메라 아니면 나품백 이런 거 다 받으니까 네 그런 거 다 넣어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하나하나 무슨 반지 이런 거 금반지 금목걸이 다 괜찮으니까 네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해볼까요? 네 해보겠습니다